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리티우먼 울라다입니다. 블라다 편은 시리즈로 제작되었으며 이번 영상은 세번째 시간입니다. 그녀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우류 사업가이자 모델입니다. 럭셔리 브랜드 의류 회사의 창업자이자 설립자 입니다. 형광색 원피스도 잘 소화해내는 그녀이며 흰색 타이트한 원피스도 잘 소화해내는 그녀입니다. 레드컬러 골드컬러 모든 의상을 잘 소화해냅니다. 한국에서 유행하는 동탄 미쉬룩도 잘 소화해내는 그녀입니다. 한국에서 유행하는 동탄 미쉬룩도 잘 소화해내는 그녀입니다. 그녀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. 아름다운 그녀에게 응원을 보내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투비컨티뉴 감사합니다. 투비컨티뉴 감사합니다. 투비컨티뉴 감사합니다. 투비컨티뉴 감사합니다. 투비컨티뉴 감사합니다.